썼는데 얘가 지 손으로 꺼버렸어요 지금 이 컴퓨터로 어저께까지도 이 발이 안 닫았거든요 그저께까지 근데 발 닫네 그지 발 닫지 어 똑같은 똑같았어 자 이거 설명 자자자자자 이거 설명 좀 해줘 아이고씨 니가 설명하지 얘가 또 컴퓨터 끈다 아까도 얘가 꺼서 여보 어이구 지 얼굴이 보이니까 얘가 지금 끌라고 난리야 아버지 나도 이제 끌 줄 알아요 그러고 침을 잘 잘 흘리고 어 누나 나도 끌 줄 알지 누나 누나 나도 끌 줄 알아요 누나 나도 나도 봐 내가 끌게 자 제 하고 이거 큰 오빠 봐라 큰 오빠 글씨가 이래 세상에 일 학년짜리 글씨가 이렇게 아니 이 학년이구나 이 학년짜리 글씨가 이래 어 요 글씨 형한테 보여주고 장문도 또 잘해요 장문도 와 형아 그렇게 잘해 형아가 그렇게 잘해 또 이 글씨 이 글씨체 봐 완전히 프린트한 줄 알았어 나 엘레멘스 오브 스토리 와 플랫 있고 캐릭터 할 수 있고 더 스토리 있고 다 있네 형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끌 수 있어